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나시입니다. 정말 풍경이 너무 아름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포인트가 여기인가? 저 꼭대기 그러니까 지금 저 돌 저 바위 양옆에 쭉 가로 붙이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저 뒤에 걸리지 않게 보고 그치 날아간건가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봐봐 멋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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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